하나님의 말씀은 예리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요하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요하께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벌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양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모순이 아닌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이 백성,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지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들을 벌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벌하셨죠.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불풀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포로 신세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참에 다시 고토로 회복되게 되었죠.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었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특이한 말씀인데 11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또 내게르 시대에 나는 물론 예레미야입니다. 요하께서 내게르 시대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물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갈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요하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바로 바벨론 침공을 눈앞에 둔 그 예레미야 당시의 그 시대, 그 세대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죄를 기억하셨는가? 그 죄를 벌하셨는가? 두 가지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둘째로 그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자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보내셔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하였는가? 그들이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고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니까 그 우상이 목석의 우상들이었죠.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아무리 고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우상이 배후에 악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악령들을 그들이 더 사랑했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악령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고 제약을 가해오지만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껏 사랑하라 무제한의 자유를 약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사느니 차라리 우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방탕으로 그들이 내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자기 발을 금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로 나타나죠. 만약 그들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후손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한 세력으로 그들을 침공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터인데 끝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과 방인과 방탕에 자기 몸을 내던져서 그들이 자기 발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심판의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환란의 떡을 먹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죠. 아니,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왜 환란과 고생을 허용하신단 말인가? 그 환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집요하게 들러붙어 있던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던 내가 돌이켜 이제는 정로로 행할 수 있게 도신다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천일면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천일면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환란을 당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정말 음식인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모르도록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셔도 물이 너무 쓰디쓰고 물 마시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무엇은 숨기지 아니하신다고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스승, 뭘 가르칠까요?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숨기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우리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증가하는 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는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앞에 계시고 주님 모셔 살게 해주시고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유동치 않게 해주시고 내 뒤에 서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 하신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는 삶의 모든 길을 다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그러진 길로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양극단이 오류 중에 어느 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내가 치우칠 때 주님께서 내 뒤에서 말소리를 내 귀에 들려 이러신 말씀이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로소 그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었던 내 마음 영혼에 들러붙어 있었던 우상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향하여 이제는 내 마음 내 삶 밖으로 나가라 그것을 내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우상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우상에 끌려 다녔던 내 과거에 방탕하고 고집된 나의 삶이 한스럽고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내 마음 내 삶 밖으로 나가라 우상을 내어 던지고 우상과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환란과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그를 가름짓는 결정적인 전기 그건 바로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키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돌이켜져야 된다는 것인가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해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연 나이다 내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탐욕에서 말씀으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환란히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눈이 다시금 나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려 할 때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하시며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에 내 영혼 내 마음속에 들러붙어있던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우상을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래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제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정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는 우상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정론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환란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론을 사랑하고 그리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